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in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7 Chilin입니다. 지금 저는 해외 힙합, R&B, 모든 블랙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리트 패션 리브 비디오를 만듭니다.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4-7 Chilin 제가 오늘 좀 반가운 음악을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라서 이 기분 좋은 상태를 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 제가 얼마 전에 영구의 그... 말도 안 되는 R&B 음악 능콘찬이라는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잖아요. 제가 그 곡 진짜 재밌게 들었거든요. 게다가 구독자분한테 이 곡이 나오게 된 사연을 듣고 나니까 아,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구의 그 노래는 뭔가 여러가지 좀 코미디 같은 느낌들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해악적이고 웃음이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 타임타이가 영구의 능콘찬을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로 R&B로 커버한 버전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아, 타임타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오랜만에 찍는 것도 있는데 전문적인 R&B 싱어의 목소리로 탈바꿈 된 영구의 능콘차이가 얼마나 탈바꿈 됐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타임 버전의 영구의 뉴콘찬입니다. 他的 중요한 점, 타임타임 til 탈바꿈 탈바꿈 비디오를 시청해주셨나요? 지금 통신을 시청해주셨나요? 네, 영화에 대해 사랑하셨지요. 타임타임 하이 마요 제임스가 만든 버전은 사실 약간 80s 말 90년대 초반 느낌인데 이번에는 약간 90년대 말 느낌이야 밀레니엄 R&B 아 이런 곡이었구나.. 이런 곡이었어 예 여러분들 아니 원곡도 사실은 좋아요 저는 연구의 시도가 난 너무 창의적이고 마음에 들어 근데 확실히 전문적인 R&B 싱어의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진짜 좋은 곡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어 밀레니엄 R&B 같아 여러분 이게 R&B인가봐요 이게 R&B인가봐 아하하 자 이거를 피아노로 치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뮤직비디오 속에 나오는 그 장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리믹스 버전으로 정식 발매했으면 좋겠다 연구랑 잘 얘기해서 와 죽인다 역시 이 전문적인 R&B 가수의 목소리가 더해지니까 진짜 막 귀에 들어갈 때 쾌감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곡이었습니다 원곡이 이런 곡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똑같이 정장 입고 피아노 앞에 서서 정식 오피셜 리믹스 버전으로 아예 뮤직비디오로 나왔으면 좋겠어 새로운 음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마요 제임스가 만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R&B 바이브였으면 타임타이가 이제 제 편곡해서 다시 새롭게 부른 거는 아 진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어셔가 라이징스타일 시절 약간 그때 어셔도 거의 뭐 음악적 초창기 약간 그때 느낌이야 이거는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게다가 또 이게 또 밤시간에 어울리는 이 신디사이저 소리와 더해지니까 끝났지 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